예쁜 옹궁키 샐리스 백사마 완전 이렇게 키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한 1mm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름봄에 이렇게 너무 예쁜 우리 구사리과 식물들 벌써 뜨거운 열에 많이 데워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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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딱새 아빠 딱새 지금 뽕나무에 다 앉았네요. 우와 저 앞에 뽕나무 여기에 지금 엄마 딱새하고 아빠 딱새가 여기 아빠 딱새 보이시죠 여러분 아빠 딱새는 약간 이렇게 오 입에다 뭐 물었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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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는 이때다 엄마 딱새 지금 아기 밥주로 왔나봐요 저 멀리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엄마 딱새는 밑에 있고요 지금 여기 화분 속에 제가 와서 숲속에 숨어야되나 지금 엄마가 먹이를 물고 왔습니다. 그러면 딱새 집만 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빠 딱새 아빠 딱새 아빠 딱새